어제 회동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봉합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가운데 한 위원장은 외부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국회에 연결합니다. 소재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은 어제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의 동행으로 어느 정도 봉합되는 양상입니다. 다만 아직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술을 두고 양측이 큰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해석입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댄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은 출근길에 당정 갈등 출구 전략으로 김 비대위원 사퇴설이 거론된단 말에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엔 숭실대학교를 찾아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우리 세대는 여러분들보다 덜 노력하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았다며 민주당 운동권 정치인들이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청년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8.6 정치인들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의 행보를 두고 정치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정치쇼를 한 점에 대해선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 오전 김포해병이사단도 방문했습니다. 흉기 피습 사건이 벌어진 이후 첫 대외 공개 일정입니다. 이 대표는 당직비 인상, 사병 전화요금 할인 등 군 장병 처우 개선을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법안 처리 등을 놓고 여전히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을 위한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지 말고 당장 내일 재표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면서도 내일 본회의에선 재표결을 하지 않을 기류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제2호구권 행사 여부를 보고 재표결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7일 확대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도 양측이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해당 법안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안을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받아들이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곧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회동에서 본회의 쟁점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